017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림재지입니다. 대림재지의 테마는 골판지 재지. 가. 있습니다. 대림재지. 은. 는 동사는 1984년 설립해 1994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음 공산품, 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 등 각종 제품의 외부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100% 주문 생산, 판매하고 있고 골판지 제조에 사용되는 골판지용 골심지를 생산함 오산과 파주의 제조시설을 운영함 오산공장은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고 파주공장은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84년 3월 골판지용 원지, 라이나 등의 지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골판지는 산업 생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요 특성에 따라 제조업 전체 생산활동 등 국내외 경기에 민감하며 주요 원재료인 고지 가격에 따라 수익성 변동이 있음 대시 골판지 업계는 5개 그룹사가 수직계열화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바 현 수준의 안정적인 사업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무 대시 온라인 쇼핑 거래의 증가에 따른 택배 산업의 성장으로 골판지 원지 및 상자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유언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메가 개정자 산손상 차손 제거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민간소비 회복과 온라인 쇼핑 시장에 견조한 성장세, 새벽 배송 확대, 친환경 종립 포장제 수요 증가 등으로 골판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대림재지의 시가 총액은 77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대림재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32위입니다. 대림재지의 상장 주식 수는 900만 주입니다. 대림재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림재지의 퍼은 3.6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0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0.35배, 24,4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9번지억원, 164억원, 26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원, 131억원, 215억원입니다. 대림재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7번지 13%이고 유보율은 3,224.6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재지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6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8,69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8,73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림재지의 총가는 8,620원이며 주가가 대림재지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림재지의 총가는 8,620원이며 주가가 대림재지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대림재지은은 거래량 7,04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01흔 8주, 한국증권에서 98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80주, 한화에서 55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48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365주, 삼성에서 1,36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18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7,2주, 유진증권에서 55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34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2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골판지 관련주 대림재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